안전성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는 2호선 전동차는 신기하게도 헤드라이트가 위쪽에 부착되어 있는데요. 이곳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. 지하철의 문이 앞쪽에 달린 거 처음 보시죠. 변신 로봇 같기도 한데요. 이게 다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나온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. 비상시 풍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밀의 문을 마련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. 신기하죠? 비상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전동차 앞쪽에 비상구를 마련해 놓았네요. 저렇게 대피하면 안전하겠어요.